1. 기관에서 피스톤의 행정이란 1.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길이 2. 피스톤의 길이 3.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총면적 4. 실린더 벽의 상하 길이 정답은 1. 상사점과 하사점과의 길이 2.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1. 피스톤이 가벼워진다 2. 엔진 오일의 압력이 높아진다 3. 압축압력과 폭발압력이 낮아진다 4. 피스톤닝의 작용이 좋아진다 정답은 3. 압축압력과 폭발압력이 낮아진다 3.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연료 공급 펌프의 연료 공급 압력이 높다 2. 디젤 연료의 착화점이 낮다 3. 시동 시 크랭크축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4. 가속 페달을 깊숙이 밟고 시동하였다 정답은 3. 시동 시 크랭크축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4. 디젤 기관의 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 압축비를 높인다 2. 예열 플러그를 충분히 가열한다 3. 흡기 온도를 상승시킨다 4. 시동 시 회전 속도를 낮춘다 정답은 4. 시동 시 회전 속도를 낮춘다 5. 디젤 기관에서 고속 회전이 원활하지 못한 원인을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연료의 압송 불량 2. 축전지의 불량 3. 거버너 작용 불량 4. 분사 시기 조정 불량 정답은 2. 축전지의 불량 6. 작업 후 탱크의 연료를 가득 채워주는 이유가 아닌 것은 1. 연료의 기포 방지를 위해서 2. 내일의 작업을 위해서 3. 연료 탱크의 수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 연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답은 4. 연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7. 다운 중 팬벨트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발전기 풀리 2. 기관 오일 펌프 풀리 3. 워터 펌프 풀리 4. 크랭크축 풀리 정답은 2. 기관 오일 펌프 풀리 8. 냉각수 순환용 물 펌프가 고장났을 때 기관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 시동 불능 2. 축전지의 비중 저하 3. 발전기 작동 불능 4. 기관 과열 정답은 4. 기관 과열 9. 윤활류 공급 펌프에서 공급된 윤활류 전부가 엔진 오일 필터를 거쳐 윤활부로 가는 방식은 1. 분류식 2. 자력식 3. 샨트식 4. 전류식 정답은 4. 전류식 10. 기관의 오일 압력계 수치가 낮은 경우와 관계없는 것은 1. 오일 릴리프 벨브가 막혔다 2. 크랭크축 오일 틈새가 크다 3. 크랭크 케이스에 오일이 적다 4. 오일 펌프가 불량하다 정답은 1. 오일 릴리프 벨브가 막혔다 11.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린더로 흡입할 때 먼지 등의 불순물을 여과하여 피스톤 등의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는 1. 과급기 2. 에어 클리너 3. 냉각장치 4. 플라이휠 정답은 2. 에어 클리너 12. 교류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것은 1. 계좌 2. 슬림링 3. 다이오드 4. 브러쉬 정답은 3. 다이오드 13. AC 발전기의 출력은 무엇을 변화시켜 조정하는가 1. 발전기의 회전속도 2. 축전지 전압 3. 로터 전류 4. 스테이터 전류 정답은 3. 로터 전류 14. 방향지시 등의 한쪽 등 전멸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곳은 1. 배터리 2. 플래셔 유닛 3. 콤비네이션 스위치 4. 전구램프 정답은 4. 전구램프 15. 예열 장치의 고장 원인이 아닌 것은 1. 접지가 불량하면 전류의 흐름이 적어 발열이 충분하지 못하다 2. 규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단선된다 3. 가열시간이 너무 길면 자체 발열에 의해 단선된다 4. 예열 릴레이가 회로를 차단하면 예열 플러그가 단선된다 정답은 4. 예열 릴레이가 회로를 차단하면 예열 플러그가 단선된다 16. 다은중 축전지의 비중을 측정하는 계기는 1. 온도계 2. 비중계 3. 점도계 4. 습도계 정답은 2. 비중계 17. 축전지 터미널의 식별 방법이 아닌 것은 1. 문자로 분별 2. 요철로 분별 3. 굵기로 분별 4. 부호로 식별 정답은 2. 요철로 분별 18. 무한 궤도식 굴삭기의 주행 방법 중 틀린 것은 1. 연약한 땅을 피해서 간다 2. 돌이 주행 모터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3. 요철이 심한 곳에서는 엔진 회전수를 높여 통과한다 4. 가능하면 평탄한 길을 택하여 주행한다 정답은 3. 요철이 심한 곳에서는 엔진 회전수를 높여 통과한다 19. 굴삭기 동력 전달 개통에서 최종적으로 구동력 증가를 하는 것은 1. 트랙 모터 2. 스프로켓 3. 종감속 기어 4. 동력 인출 장치 정답은 3. 종감속 기어 20. 지게차의 정경각과 후경각은 조종사가 적절하게 선정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정하는 레버는 1. 전우진 레버 2. 리프트 레버 3. 틸트 레버 4. 변속 레버 정답은 3. 틸트 레버 21. 지게차의 일반적인 조형 방식은 1. 앞바퀴 조형 방식이다 2. 허리 꺾기 조형 방식이다 3. 작업 조건에 따라 바꿀 수 있다 4. 뒷바퀴 조형 방식이다 정답은 4. 뒷바퀴 조형 방식이다 22. 기중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은 1. 붐의 각과 기중 능력은 반비례한다 2. 붐의 길이와 운전 반경은 반비례한다 3. 상부 회전체의 최대 회전각은 270도이다 4. 마스터 클러치가 연결되면 케이블 드럼의 축이 제일 먼저 회전한다 정답은 4. 마스터 클러치가 연결되면 케이블 드럼의 축이 제일 먼저 회전한다 23. 모터 그레이더의 탠덤 드라이브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그레이더의 균형을 유지해준다 2. 최종 감속 작용을 한다 3. 그레이더의 차체가 안정된다 4. 회전 반경을 작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4. 회전 반경을 작게 하는 역할을 한다 24. 클러치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엔진 회전력의 약 2에서 3배 정도 커야 한다 2. 용량이 너무 크면 연결 시 엔진이 정지하기 쉽다 3. 용량이 너무 적으면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4. 엔진 회전력보다 용량이 적어야 한다 25. 기계식 조향 장치에서 조향 기어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1. 웜 기어 2. 섹터 기어 3. 조정 스크류 4. 하이포이드 기어 26. 건설 기계 운전 중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라디에이터 냉각 수량 점검 2. 냉각 수 온도 게이지 점검 3. 경고 등 전멸 여부 4. 주행 속도계 점검 정답은 1. 라디에이터 냉각 수량 점검 27. 건설 기계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1. 건교부 장관 2. 경찰서장 3. 시 도지사 4. 행정자치부 장관 정답은 3. 시 도지사 28.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도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신호 등이 진행 신호 표시일 때 2. 차단기가 올려져 있을 때 3. 경보기가 올리지 않을 때 4. 앞차가 진행하고 있을 때 정답은 1. 신호 등이 진행 신호 표시일 때 29.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매시 15km 이내의 속도를 말한다 2. 매시 20km 이내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지거리 2m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험을 느끼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4. 위험을 느끼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30. 노면 표시의 중앙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백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2. 황색 및 백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3. 황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4. 백색 및 회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정답은 3. 황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31. 다음 중 주차, 정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장소는 1. 경사로의 정상부근 2. 건널목 3. 횡단보도 4. 교차로 정답은 1. 경사로의 정상부근 32.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1.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 2.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 3.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 4. 즉시 피해자 가족에게 알린다 정답은 2.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 33. 다음 중 건설기계 사업이 아닌 것은 1. 건설기계 수출업 2. 건설기계 대여업 3. 건설기계 정비업 4. 건설기계 폐기업 정답은 1. 건설기계 수출업 34. 우리나라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업무대행기관은 1. 건설기계 정비업자 2. 건설기계 안전관리원 3. 자동차 정비업자 4. 건설기계 폐기업자 정답은 2. 건설기계 안전관리원 35. 유압류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오일의 선택은 운전자가 경험에 따라 이미 선택한다 2. 먼지, 모래, 수분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을 세운다 3. 유량은 알맞게 하고 부족시 보충한다 4. 오염, 노화된 오일은 교환한다 정답은 1. 오일의 선택은 운전자가 경험에 따라 이미 선택한다 36.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곳은 1. 피스톤 2. 실, 3. 기어 4. 펌프 정답은 2. 실, 37. 추가업기의 기호 표시는 정답은 4. 38. 플러싱 후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작동유 탱크 내부를 다시 청소한다 2. 잔류 플러싱 오일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작동유 보충은 24시간 경과 후 하는 것이 좋다 4. 라인 필터 엘리먼트를 교환한다 정답은 3. 작동유 보충은 24시간 경과 후 하는 것이 좋다 39. 작동유 온도 상승 시에 영향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열화를 촉진한다 2. 점도의 저하에 의해 누유되기 쉽다 3. 유압 펌프 등의 효율은 좋아진다 4. 온도 변화에 의해 유압기기가 열변형되기 쉽다 정답은 3. 유압 펌프 등의 효율은 좋아진다 40. 유압 계통의 최대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는 1. 오리피스 밸브 2. 책 밸브 3. 릴리프 밸브 4. 초크 밸브 정답은 3. 릴리프 밸브 41. 일반적으로 건설기계의 유압 펌프는 무엇에 의해 구동되는가 1. 엔진의 플라이휠에 의해 구동된다 2. 변속기 PTO 장치에 의해 구동된다 3. 에어 컴프레셔에 의해 구동한다 4. 캠축에 의해 구동된다 정답은 1. 엔진의 플라이휠에 의해 구동된다 42. 유압 모터의 특징 중 가장 좋은 것은 1. 운동량을 자동으로 직선 조작을 할 수 있다 2. 넓은 범위의 변속 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3. 운동량을 직선으로 속도 조절이 용이하다 4. 넓은 범위의 무단변속이 용이하다 정답은 4. 넓은 범위의 무단변속이 용이하다 43. 유압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기어 펌프 2. 진공 펌프 3. 베인 펌프 4. 피스톤 펌프 정답은 2. 진공 펌프 44. 보기 중 분기 회로에 사용되는 벨브로 가장 적합한 항은 기역, 릴리프 벨브 니은, 리듀싱 벨브 디귿, 시퀀스 벨브 리을, 언로더 벨브 미음, 카운터 밸런스 벨브 정답은 2. 니은 디귿 45. 일반적인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단동실린더 피스톤형 2. 단동실린더 램형 3. 단동실린더 레이디얼형 4. 복동실린더 양로드형 정답은 3. 단동실린더 레이디얼형 46. 유압 작동기 입력측의 유량제어 벨브를 직렬로 연결하여 작동기로 유입되는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작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1. 미터인 회로 2. 미터아웃 회로 3. 블리드온 회로 4. 블리드오프 회로 정답은 1. 미터인 회로 47. 폭발에 우려가 있는 가스 또는 분진을 발생하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일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불연성 재료의 사용금지 2. 화기의 사용금지 3. 인화성 물질 사용금지 4. 점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계 사용금지 정답은 1. 불연성 재료의 사용금지 48. 소화 작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가열물질의 공급을 차단시킨다 2. 유료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붓는다 3. 산소의 공급을 차단한다 4. 점화원을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춘다 정답은 2. 유료화재 시 표면에 물을 붓는다 49. 방화대책의 구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방화사 2. 스위치 표시 3. 방화병 및 스프링쿨러 4. 소화기구 정답은 2. 스위치 표시 50. 작업 시 안전사항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 중 틀린 것은 1. 정전시는 반드시 스위치를 끊을 것 2. 땀볼 일이 있을 때는 기기 작동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자리를 비울 것 3. 고장 중에 기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할 것 4. 대형 물건을 기중 작업할 때는 서로 신호에 의거할 것 정답은 2. 땀볼 일이 있을 때는 기기 작동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자리를 비울 것 51. 작업 효율을 위한 공구 관리의 요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구는 항상 최저 보유량만 확보할 것 2. 공구는 항상 완벽한 상태로 보관하며 파손 공구는 즉시 교환할 것 3. 공구의 필요 수량 확보할 것 4. 사용한 공구는 항상 깨끗이 하고 잘 정돈할 것 정답은 1. 공구는 항상 최저 보유량만 확보할 것 52. 다음 작업 중 보안경을 착용해야 할 작업은 1. 기관분의 조립 작업 2. 배전기 탈부착 작업 3.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 4. 오일 펌프 정비 작업 정답은 3.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작업 53. 인양 물체의 중심을 측정하여 인양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되도록 높이 인양한다 2. 인양 물체를 서서히 올려 지상 약 30cm 지점에서 정지 확인한다 3. 인양 물체의 중심이 높으면 물체가 기울 수 있다 4. 형상이 복잡한 물체의 무게 중심을 목측한다 정답은 1.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되도록 높이 인양한다 54. 운반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지킨다 2. 기술적으로 들어 올린다 3. 끝날 때만 주의를 하여야 한다 4. 올바른 몸의 자세를 취한다 정답은 3. 끝날 때만 주의를 하여야 한다 55. 가스 용접 시 사용되는 산소용 호스는 어떤 색인가 1. 적색 2. 황색 3. 녹색 4. 청색 정답은 3. 녹색 56. 지렛대 사용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손잡이가 미끄럽지 않을 것 2. 화물 중량과 크기에 적합한 것 3. 화물 접촉면을 미끄럽게 할 것 4. 둥글고 미끄러지기 쉬운 지렛대는 사용하지 말 것 정답은 3. 화물 접촉면을 미끄럽게 할 것 57. 도시가스 배관이 자주 손상되는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되메우기 부실에 의한 집안 치마 2. H빔 설치를 위한 집안 천공 시 3. 그라우팅 공사 시 4. 물을 차단하기 위한 토류판 설치 시 정답은 4. 물을 차단하기 위한 토류판 설치 시 58. 도시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설 시 중압인 경우 배관의 표면 색상은 1. 적색 2. 청색 3. 황색 4. 검정색 정답은 1. 적색 59. 다음은 감전재해의 대표적인 발생 형태이다 틀린 것은 1. 누전 상태의 전기기기의 인체가 접촉되는 경우 2. 고압전력선의 안전거리 이상 이격한 경우 3. 전기기기의 충전보와 대지 사이의 인체가 접촉되는 경우 4. 전선이나 전기기기에 노출된 충전부의 양단 간의 인체가 접촉되는 경우 정답은 2. 고압전력선의 안전거리 이상 이격한 경우 60. 한전에서는 고압 이상의 전설로에 대하여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15만 4천 볼트의 송전설로에 대한 안전거리로서 알맞은 것은 1. 160cm 2. 75cm 3. 350cm 4. 30cm 정답은 1. 160cm 1. 10 recognised 5. 30cm 28cm 6. 13cm